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리고 2개의 돼zie. 양념장. 양념장. 참기름. 설탕. 계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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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찌개 김치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메뉴는 김치찌개 볶은 김치 두부 라면 밥 계란말이 계란말이 국내산 냄새가 좋아서 끓일 때 너무 배고파요 라면이 불기 전에 빨리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계란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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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계란말이를 너무 맛있다. 맛있었다. 고기를 잘라볼께요. 고기를 잘라볼께요. 고기를 잘라볼께요. 고기를 잘라줍니다. 고기를 잘라준다. 맛있다. 맛있다. 고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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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. 식감은 많이 먹었다. 소스를 먹을 수 있다. 고추냉이 상큼하고 맛있다. 고추냉이. 맛있다. 고추냉이. 소스는 고추냉이. 고추냉이가 맛있다. 고추냉이를 먹어야 한다. 고추냉이를 먹으면 맛있다. 매운 달콤한 매운 고추를 먹었다. 고추를 먹었다. 매운 고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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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동실은 매 identity. 불닭소스. 맛있다.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고추냉이 맛있다. 고추냉이 맛있다.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. 김치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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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마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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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? 마늘. 맛있다. 맛있다. 고추냉이.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. 고춧가루는 고춧가루가 있다. 고춧가루는 고춧가루가 있다. 고춧가루가 있다. 맛있다. 나는 이 고추를 넣기 위해. 고추를 넣기. 고추를 넣는다. 소금은 떡볶이 넣으신다. 웃기다. 맛있다. 음료는 수박 맛 탄산수 준비했다.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오늘은 건반 김치찌개를 먹어보았습니다. 건반 김치찌개를 먹어보았습니다. 전부 다 국내산 재료라서 그런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치즈가 거의 반이었는데 늘어나지 않아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치즈향이 되게 많이 나와서 김치찌개랑 너무 잘 어울렸고요. 집에서 이렇게 통고기 가지고 김치찌개 해먹기 너무 편하게 나와서 평일에 퇴근하고 나서 김치찌개 먹고 싶을 때 끓여서 먹으면 딱일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뉴사리는 무조건 필수입니다.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는 안녕 안녕